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이것은 부에노스 8S에서 유명하기로 소문난 스테이크 하우스입니다 어제도 여기를 방문했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서 오늘도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기다린 사람들을 위해서 감자튀김이랑 소세지를 준비를 했는데 통이 진짜 엄청 큽니다 기다린 동안 맛을 봤더니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맛입니다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줄을 엄청나게 섰습니다 미리 예약하고 가는게 정신건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입장 순서가 돼가지고 택배가 온 것처럼 불이 났게 뛰어갔습니다 가게 구경도 할 겸 손도 씻을 겸 화장실을 가고 있는데 가게 분위기가 꾸민 듯 안 꾸민 듯 무척 친숙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천장에는 또 이쁜 열기구 모빌이 잔뜩 매달려 있네요 무척 귀엽죠 자 드디어 메뉴가 나왔습니다 테이블에 앉으면 이렇게 기본적인 모든 빵이 제공이 되는데 일단 빵을 먹어봐야죠 익은 계란과 야채 조림이 나왔는데 일단 빵에 먼저 봐야겠습니다 가지와 마늘 볶은 요리인데 엄청 고소하고 달달한 그런 향이 풍겨집니다 계란을 큼지막하게 떠서 샤악 빵에 얹혀서 한입 야채 볶음도 맛있는데 빵도 정말 맛이 좋습니다 스테크를 시키면 이런 소스들이 나오는데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 맛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달달한 맛도 있고 또 새콤 달콤한 그런 맛도 있습니다 자 드디어 주문한 엠바나나가 나왔습니다 역시 엠바나나는 아르헨티나에서도 빠질 수 없는 요리죠 역시 엠바나나 맛도 끝내줍니다 한국야만 정말 많이 생각날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감자튀김이 나왔습니다 오 그리고 소고기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크기가 진짜 어메이징합니다 자 이 감자튀김은 제가 안 시켰는데 일단 도로 가져갔습니다 저분이 자 그런데 다시 테이블에 갖다 놓습니다 서비스로 주신 거라고 맛있게 먹으라고 합니다 인생을 또 나쁘게 살지 않았더니 이런 또 작은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숙달된 솜씨로 이렇게 고기를 옴팡지게 또 썰어주고 계십니다 아 칼도 정말 잘 드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크 이렇게 담아 주시는데 아 고기 냄새가 정말 끝장납니다 스테이크도 정말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습니다 맛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한입 먹어봤더니 정말 입에서 사르르 사르르 녹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을 잘못 찾은 이 비운의 감자튀김 볶은 양파를 위에 토핑한 감자튀김인데 아 이것도 역시 바삭하고 고소하니 정말 맛이 좋습니다 게다가 공짜라서 맛이 끝장납니다 이렇게 시즈닝과 각종 소스가 같이 곁들여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각계 다른 소스와 소금을 찍어보니까 맛이 또 다양하니 더 풍부한 고기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사 끝날 때 이렇게 디저트 카트를 들고 돌아다시는데 배블러스 차마 디저트는 패스 아 이분은 정말 접시를 몇 개나 들고 푸르답게 일을 척척 해내십니다 사진 안 찍어주면 떠나지 않겠다고 하셔가지고 이쁘게 사진 찍어드렸습니다 야 그런데 맛도 맛있지만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곳의 가격이 한국도는 한 6만 7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어메이징합니다 정말 맛과 분위기 모두 왕따봉 구독과 좋아요 입가심 역시 주파초스